매니저와 실장, 윤실장 친구와 같이 한 달 동안 자유를 맡기고 일본어 공부도 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가장 궁금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면 굉장히 먹거리들이 많잖아요. 어떤 먹거리들이 가장 입맛에 맞고 더 좋았는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. 저는 가장... 초밥 맛있어요? 아, 스시 되게 먹었었어요. 진짜요? 네. 맞아요. 스시에다가 나마비로 같이 마셨을 때랑 예전에 갔을 때 거의 도시락 벤또만 2박 3일, 1박 2일 그런 일정 때문에 여러 음식들을 접하지 못했었는데 예전엔... 네, 예. 예전엔...